아니죠. 거짓말 안 해. 킹컹. 킹컹. 킹컹이. 형님. 아무래도 참고 열심히 해야 되자. 장애ims 중 하나 hm. 차종 1st, 차종 1s. 몰입. 머야. 비만ата. 점 upstairs 내보내기. 오늘의 생일 축하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This is Persian. No. 자, 나오세요. 여러분. 꿈이 필요도 없고 정국군. 저도 좀 비슷해요. 진짜 웃지 마세요. 웃는 거 아니지. 근데 실제 정국인은 닦는 것만 좀 해줘. 일단 설거지할게. 이것만 하면 되거든. 지금 형이? 아니, 아니. 난 이거랑 이거 설거지할 거고 이거를 닦아서 여기 올리면 돼.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 먹고 잤더니 그냥 기절해가지고. 내가 설거지는 잘 하긴 해. 얘들아 올 때 가위 가져와야 돼. 가위? 어, 가위 챙겨. 물 버려, 버려야 돼? 안 버려도 되지. 됐어. 자, 비벼. 자, 비벼. 비벼. 뭐야? 몇 분? 몇 분? 몇 분 돌리래? 한 분인데 한 5분? 누가 진이야 여기 앉아 했던 것 같은데. 남준이 형이. 좋은 정리 좀 도와주자. 남준이 형이. 뭐, 스트레인지 그거 하려고요? 스트레인저... 띵스인가? 봐봐. 모형을 보고 가야 된다. 뭐 들어가겠어요, 여기? 어? 딱 늘리면서 틀렸어. 왜냐하면 이게 막 쫙. 맞는데? 형으로 이렇게 귀엽네. 소프트 아니야? 아... 나중에 스판 뭐 할래? 우리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야, 몇 개? 어? 우리 몇 개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한 번 꽂힌 거는 계속 하거든. 맞아. 뭐 할게? 어, 뭔가. 어?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었어. 뭐야? 계란으로 만든 건데. 상주가 여기. 정윤씨가 이렇게 목이 쉬는 이유는 어제 그... 본인의 빌보드 생일과... 아, 뭐야? 본인의 생일과 빌보드가 겹쳐서 너무 많이 울었다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울었죠. 네, 어제 몰랐다가 갑자기 솔직히 접하게 됐는데 아, 너무... 그 소식 전한 사람... 아니, 지금... 아무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저 반응 해줬잖아요. 성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제... 가기까지... 귀찮으니까... 이제... 야, 내 옆에서 자! 라고 했어요, 얘한테. 내 옆에서 자! 했는데 갑자기 얘가... 가기 귀찮으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좀... 야, 우리 청구한 거야! 막 이렇게 웃는데... 야, 야, 야! 왜 울어? 왜...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같이 울었어? 제가 아까도... 왜 울어? 왜 울어?